영상 시작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 이상한 방송국 등장인물 시시롯 사조 히림 제작진 다 새로운 스킨 주의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다 시작 여기에 한 방송국 뭔지 히림은 도대체 뭐를 흥냄하고 있는 걸까 무슨 겨울한 것 같은 애니꺼 울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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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음식이다 근데 이상한 얘는 뭐야 그냥 태양광 달저귀가 들고 있는 이상한 불사조 같은 빡빡이네 태양 뜨거 무슨 이렇게 썰렁한 것도 있나 희생 희생 근데 여기 이상한 점 해가 없다 문이 내리면 해가 없지 근데 거기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시시롯과 제작진 제작진은 왜 몸통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도 살아있다는게 굉장히 희귀하다 시시롯이는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벗으려고 하면 삐삐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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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엘사 연극 먹지지 않았어요 아 목소리랑 그거랑 맞지 않는다는게 충격적 아 이 녀석아 엘사 연극을 이렇게 음치로 하면 어떡하냐 저는 그냥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어떡하냐 야 그러면 우리는 돈도 못밟고 우리는 회사 꽝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저거 다 제작진 때문인거 아시죠 왜 제작진이 글쎄 속닥속닥속닥 뭐 감히 나름 모욕해 아 제작진은 여기서 쉬고있어 아 어 예 어 왜 안녕 오랜만이다 신신 신신 하 야 빨리 나 모욕했었지 아니 내가 왜 왜 그랬다며 다 아 푸 아 푸 푸 아 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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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ll 푸 푸 응 아니야 저는 지옥이야 이런 불행을 뭐하나 사실 그거 딱지 싫어 새꺼 흘려버렸어 방송국 됐었다!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냥 계속 찍자고 어차피 어쨌든 계속 계속 찍자 시키자 이상한 겨울왕국 다시 찍자 레디 고 레디 고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안돼 안돼 태양발전 뭔 소리야 겨울에는 태양이 없어요 이사람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장면으로 와버렸네 티비 나도 사실 엔드가 궁금하긴 하다 아 진짜 왜 그런거야 응 응 너가 좀 알아 책임 좀 쳐봐 아니 내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책임 좀 쳐보라니까 왜 이렇게 오는 세상에 그럼 우리 이 세상에 돈도 못 걸려놓고 거시 생활로 길을 쫓아낸다가 꽝 배달한테 맞고 그렇지 응 응 응 응 아이 너 다리 찢기 잘했네 너 원래 유연성 없잖아 응 까비지 마라 동생아 몇 살인데 나 32살 나 23살 나 23살 아까 꿈에서 나왔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왔네 이런 야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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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어디야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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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kannt 어제만 여기 위를 분위기가 이상한 것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야 separating 뭐야 화 눈물먹는 것이 답장 Johns 이건 좀 이상한데? 아! 이거 뭐야! 이걸 보니까 아, 더러워 잠시만, 이게 설마 취미란 말이야! 어, 그래 이렇게 더러운 게 나한테 오다니 여러분, 더러운 주의 그래서 인구실에 실려갔다 확실히 날개가 이렇게 져 날개 아니야, 망토야 아! 확실히 심하긴 하다 아, 여기 지옥이나 아, 내 눈에 들어갔어 아, 여기 맞네 수건이 있네 아! 아우와우와우와 음, 잠시만 잠시만, 앗! 미칠 수가 없잖아 이거 뭐야, 투명 사슬인가? 아, 안돼! 이거는 해파이 소스의 그 투명 새사슬? 안돼, 내가 무슨 어머니야, 진짜! 잠시만, 하얀색이 내려오고 있는 침은 아니겠지? 잠시만 안 돼 안돼, 안 돼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보았나 어떻게 이런 비극을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떻게 이렇게 침이 잘 따라올지 어쩌 Square pre 촬영 비상 촬영 비상 촬영 비상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띠 띠 그래서 병원에서 그 그 이 둘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번에 갔고 그래서 두 명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영화를 찍고 있었다 무슨 겨울왕국이 이래 겨울왕국이 이선웅이 나오겠구만 이제 무슨 상종권이야 이런 음식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하지만 얘의 생각 뭐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 나보는 잘 모르는 사람은 없겠구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녀석의 잘난 척은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 따윈 없고 공부 따윈 생각도 안하고 잘난 척만 하는 이상한 녀석이니 그러면 2편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편도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끝 아으으 안깎아났어 네네네네 알겠어요 제작진 나 끝나 알겠어요 제작진